어서와요. 어서와. 나비야예요. 여기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있네. 어서 가자. 바람이 많이 분다. 우리 멀리 갈 수 있겠는데? 그러게. 우리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. 여행은 즐거워. 그래. 안녕, 얘들아. 안녕하세요. 나비야예요. 오늘 할 종이놀이는 민들레 씨앗. 우리가 알고 있는 홀씨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. 준비물을 알아볼게요. 준비물은 이거 지금 12장이에요. 그래서 이 12장으로 민들레 잎을 만들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 삼각형을 민들레 꽃대. 그리고 이거는 민들레 씨앗을 받쳐주고 있는 꽃받침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위에는 갓털 있잖아요. 핸들핸들한 거. 이걸 만들 거예요. 곽태슈 자른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갓털 밑에 있는 씨앗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사이즈는요. 4분의 1 크기를 반 자른 거예요. 자, 그리고 그걸 다시 4분의 1 크기를 자른 거. 16분의 1이고요. 이거는 9분의 1 크기예요. 그리고 이 크기는 보세요. 이 크기. 이 크기의 반을 자른 거예요. 그거를 9장. 그다음에 휴지도 9장인데요. 집에 이렇게 직사각형 휴지밖에 없어서 보통은 이렇게 정사각형 휴지잖아요. 이 사이즈. 그럼 이거의 반을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이 반을 반 접고 또 반 접고 이쪽으로 반 접고 이렇게 반 접은 이 정도 사이즈예요. 이게 가장 제가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이 사이즈가 가장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짜잔! 바로 이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잎이 있고 그다음에 꽃대 그다음에 이제 이 씨앗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의 역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씨앗이고요. 위에는 가탈. 한번 불어 볼게요. 어때요? 움직이기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게 색종이에서는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종이로 할까 하다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휴지를 한번 해봤으니까요. 이렇게 어때요? 민들레의 닷털 같은가요? 우리 이렇게 예쁜 민들레의 씨앗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구독 꼭 좋아요 누르고 민들레의 씨앗 만들어 가볼게요. 제일 먼저 이 씨앗 부분을 만들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이거의 네이베 크기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우리 기둥 먼저 기둥 만드는 것처럼 최대한 작게 이렇게 접고 또 접고 자, 끝까지 다 접어서 풀칠 할게요. 이렇게 끝에까지 돌돌 이렇게 말고 이제 해줄 게 있어요.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한 0.5cm 정도? 이 정도 되겠죠. 0.5cm 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꺾고 자, 다시 한번 이렇게 꺾어주세요. 이렇게 두 번 그리고 다시 접었다 펴고요. 어? 여기 좀 풀렸네요. 여기랑 여기 두 군데를 풀칠을 해줄게요. 자, 그리고 여기를 한번 두 번 잡았죠? 우리? 보세요. 조금 눌러져서 이게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여기는 떨어지는 거 맞아요. 밑에만 붙이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눌러서 지금 이제 이게 아홉 장이거든요. 아홉 장 다 해가지고 일단 놀게요.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왔고요. 이제는 그 위에 가탈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 가탈은 이 휴지를 먼저 반 접고요. 그런 다음에 가위로 여기 반 위에 부분은 싹둑싹둑 싹둑싹둑싹둑 이렇게 뭐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만들어가지고 올게요. 휴지를 다 잘라가지고 왔어요. 그러면 이걸 하나 여기다 붙여 볼게요. 돌려가면서 자,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감싼 다음에 끝까지 돌돌 마를 거예요. 이렇게 풀칠을 해주는데 너무 밀면 휴지가 찢어지니까 다시 말아주세요. 그 다음에 꾹 누르고요. 여기를 살살 어때요? 민들레 시앗 같죠? 자, 그럼 나머지도 다 만들어가지고 올게요. 민들레 시앗이 다 완성이 됐고요. 자, 그럼 이걸 완전히 마르는 동안에 우리 이제 다른 거 만들어 볼게요. 이번에 만들거는 꽃대예요. 아까 그 시앗 부분 만들었던 것처럼 아주 작게 돌돌 말아볼게요. 자, 끝까지 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꽃대는 완성. 이번에는 민들레 입 만들거예요. 입을 우리 여러번 만들었잖아요. 위에 링크도 확인하고요. 자, 그래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세모 접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하고 자,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 중앙선에 맞춰서 다시 또 아이스크림 접기 이렇게 자, 이렇게 그러면 짜잔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는 거죠. 이게 모두 12개니까 초록색은 6장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나오게 6장 이렇게 해가지고 올게요. 이렇게 잎을 자, 이렇게 6개 초록색 6개 그 다음에 연두색 6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어요. 그럼 이제 짝을 한번 만들게요. 먼저 안으로 들어갈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요. 이 부분 여기 사이에다가 이거 넣고 자,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다 붙여볼게요. 6개 만들어가지고 왔고요. 자, 이제는 이번에는 민들레의 그 씨앗을 받치고 있을 꽃받침을 만들 거예요. 먼저 세모 접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접었다 펴고 또 한번 세모 접기하고 뒤집은 다음에 이번 네모 접기 할게요. 자,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보면 이렇게 사각 접기 지금 한 부분이 있잖아요. 더 위로 올라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사각 주머니 접을게요. 그런 다음에 이 중심에 맞춰서 양쪽에 아이스크림 접기 할 거예요. 뒤집어서 또 여기도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.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을 동그랗게 자를 거예요. 자, 이렇게 동그랗게 잘랐으면요. 밑에 꼭지점을 여기 위에까지 올릴게요. 자, 이렇게 접었다 펴고요. 양쪽에 이 부분 모서리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뒤로 돌려서 꼭꼭 눌러줄게요. 자, 지금 이게 한쪽으로 됐으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다시 눌러줄게요. 이렇게 그럼 짠 자, 이 모양이 됐어요. 동그란 모양이 됐죠? 이렇게 이제 꽃받침 역할을 해줄 거고요. 자, 모두 다 이제 가지고 왔어요. 먼저 우리 이 차트리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트리 를 먼저 있어야 되죠?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꽃대잖아요. 이제 꽃대 부분 아래 먼저 잘라주고 펴줘서 여기다 풀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꼭 이렇게 하고 여기다 잎을 붙여줄 거예요. 차례대로 이쪽으로 잎이 될 거니까 반대쪽 에다가 하고 이렇게 꽃대하고 잎이 완성이 됐고요. 꽃받침 있잖아요. 그럼 이쪽에 한쪽을 이렇게 펼치세요. 풀을 붙여줄게요. 이걸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여기 두께가 있기 때문에 끝에까지 뾰족하게 는 안 되겠죠? 이대로 잡아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시 이걸 펼치면 좋겠고 눌러주세요. 이쪽 이쪽 이렇게 꽃대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다시 올게요. 이렇게 다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왔어요. 여기도 약간 눌러서 이렇게 약간 동그란 형태로 됐고요. 가터를 이 아래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시방 이거든요. 시야 자 이 시압 부분에다가 풀칠을 하고요. 지금 보면 자세히 보이세요? 둘, 셋, 넷, 다섯, 셋, 여덟, 이렇게 조각이 세모모양의 조각이 그러니까 붙일것 모양의 조각이 8개가 있어요. 저희가 9개를 준비한 건 가운데에다가 하나 더 붙일 거예요. 이렇게 자 그래서 가운데 붙이고요. 여기 한 곳 마다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. 붙여 볼게요. 여기 밑에만 이렇게 붙일 하고요. 자 이렇게 여기다가 아 이게 떨어졌네요. 옆으로 너무 기울여서 그래요.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뺑 둘러서 하나씩 붙여가지고 올게요. 붙이다가 보면 이렇게 겹쳐서 잘 안 붙어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펴세요. 펴서 풀칠 하고 여기 이렇게 펴서 붙이세요. 한 다음에 나중에 마른 다음에 올려도 되니까요. 여기다 받치고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또 그대로 말려야 돼요. 손님은 나중에 마른 다음에 해도 되고요. 지금 자꾸 만지면 떨어지거든요. 이 상태로 이대로 말려가지고 다 마르면 올게요. 자 이렇게 다 말랐어요. 한번 불어볼까요? 어때요? 음 민들레 씨앗 홀씨 같죠? 휠통에다가 정리할게요.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. 자 이렇게 많은 민들레가 지금 훨씬 지금 씨앗을 머뭄고 있어요. 보면 얘는 아주 굉장히 키가 작은 민들레고 이번에 만든 민들레고요. 이거는 지금 보세요. 꽃대도 약간 붉은색이고 그다음에 여기 씨앗이 있는 이 부분은 다른 색깔로 했어요.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쁘죠? 자 구독 꾹 좋아요 꾹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